자, 이번에는 별퀴즈 볼 5개가 걸려있다. 이거 맞추고 싶다, 진짜. 최고의 결혼식 축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지금부터 최고의 축가 1위를 맞추면 된다. 그리고 이번 퀴즈는 특별히 2위부터 10위까지 순위권 안에 있는 곡을 맞추면 볼 1개씩 환 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정답. 정답, 창희부터. 네. 이거 너무 맞추는 건데. 한동준의 사랑에서야. 이거는 4위다. 4위. 이따가 볼 1개. 정답. 세워. 이적의 다행이다. 이적의 다행이다. 5위다. 은영. 유리상자. 문이 열리네. 제목, 제목. 제목. 정답. 사랑해도 될까요? 유리상자 신부에게. 그렇지, 저거지. 유리상자 신부에게. 신규로. 2위. 2위야, 2위. 아이엠이. 아이엠이. 노을의 청원. 노을의 청원. 노을의 청원. 어떻게 보지? 노을의 청원이 어떻게 보자.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 들어봐요. 노을의 청원. 예스아, 우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정답. SG워나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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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서. 두리서? 라라라고, 라라라. 두리서는 태현식이에요. 나. 정답. 나는 태현식이야. 정답. 아니야. 정답. 유나, 유나, 유나. 이승기의. 이승기의. 어. 결혼해 줄래. 이승기의 결혼을.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해 줄래. 맞아, 맞아. 나랑 평생을 함께 할래. 유나. 맞는 것 같아. 정답. 1위예요, 1위? 1위예요? 1위. 노래 좋다. 평생을 함께 할래. 잔슴 마차가 불러. 우리 건설님들 파이팅. 집사님들. 서로 사랑하여. 나이 바다. 운용만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할래. 너무 웃긴다. 유나 씨는? 저는 남편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랑해. 널 만난 그날부터. 한순간도 널 잊지 못해. 그동안 꿈꿔왔던.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노른식에서 부르셨는데. 중요한 건 가사를 못 외워서. 노래를 좀 리핑크를 했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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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쓴 가사인데 너무 어렵대요. 엄청 하니까. 오늘 여기서 데뷔를 하고. 은퇴를 합니다. 바로. 사랑해. 널 봤던 그댔서. 한순간도 널 잊지 못해. 그동안 꿈꿔왔던. 이 날을 기억해 줄게. 이름은 몇 가지 만줌 거를 사라죠? 자기도 꼼꼼하고 휴대폰 scheme. 이렇게. 굉장히. 그 다음에. 저녁. 멀리에. 두 번째. 진정. обрpres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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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